근데 이제 그 원래 내가 지금까지 PCI 검사를 받은 데는 먼저 목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다른 통에다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꺼내서 코에다가 넣어주셨거든? 근데 윤정환님 아까 목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할게요. 이러더니 이제 그.. 그 전에 코에다가 먼저 이렇게 쑥 넣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아 하고서는 이렇게 빼더니 갑자기 나는 이거를 이 코 밑으로 안 보이니까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한 거야. 코 밑으로 빼더니 갑자기 그걸 입으로 목젖으로 넣으시는 거야. 내가 안 보이니까 이게 혹시 코에다 넣고 그거를 입에다가 넣으신 건가? 하는데 옆에서 매니저가 엄청 웃고 있는 거야. 그러고서 나도 긴가민가했지. 아니면 이거 코에다 넣고 다른 거를 재빨리 바꿔서 입에다가 넣으신 건가?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엄청 웃으면서 말해준 게 코에다 넣고 입에다 그대로 넣었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그러니까 나도 PCR 검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너무 찝찝하고 막 이랬던 맛이 어떠셨나요? 에피소드 뭐 뭐 뭐 뭐 뭐 뭐